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유테랑 고소경입니다. 베테랑 실전모의고사 시즌2가 개항이 됐는데 모의고사가 입고가 됐잖아요. 모의고사니까 사실은 모의고사 풀고 넘기고 풀고 말고 계속 문제 안 푸는데 그게 걱정이 되는 감은 좀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하라는 대로 공부하기 바랍니다. 일단 실전모의고사 시즌2 안내랑 함께 모의고사 학습법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알겠죠? 일단 실전모의고사는 어떤 형식으로 제네드지 알죠? 첫 번째가 시즌1이 있었고 이건 이미 나왔죠? 자, 4회분이었고요. 이번에 나가는 게 요건데 시즌2입니다. 역시 4회분. 다음에 다음번에 나갈게 시즌3. 10회분 되겠고. 오케이? 다음에 파이널 다가오면 12회분은 될 거야. 그래서 총 30회가 나가게 됩니다. 작년에 여러분한테 피드백 받은 것 중에 내가 진짜 거의 다 지켜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치? 자, 이때 일단 5회가 만드는 게 뭐냐면 시즌1에서 얘기했는데 이 모의고사의 넘버링을 여기서 1회부터 4회까지 하고 또 1회부터 4회로 가지 않고요. 총 30개를 내가 한다고 했기 때문에 모의고사 넘버링은 누적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1회가 첫 번째 시즌1이 1회부터 4회였기 때문에 시즌2는 받으시면 1, 2, 3, 4는 없어. 알겠죠? 5회부터 시작합니다. 꼭 이런 친구 있거든. 게시판에. 선생님 저는 받았는데 1부터 4까지가 없는데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시즌1에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5회부터 8회까지라고 써있는 시험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누적으로 가면 마지막에 30회까지 끊고 아, 정말 수고 많았다. 여러분 30회면 몇 문항이야? 600문항이잖아. 빅킬러 모의고사가 있었어요. 그것도 10회분이 거의 200문항 가깝잖아. 하면 한 800문항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푼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점수는 좋아지게 돼 있고 감박도 늘어납니다. 알겠죠? 자, 이때 학습법에 대한 얘기인데 잘하는 친구들은 만약에 여기서 1회부터 쭉 풀었는데 여기서 뭐 1회에서 하나 틀렸고 2회에서 2개 틀렸고 3회에서 하나 틀렸어. 잘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가능하시면 양적 계산과 중화반응에 대한 누적적인 복습만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이 뭘까? 19번과 20번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꾸 틀린단 말이야. 그게 문제자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거기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풀면 당연히 여기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는 어렵잖아.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의 빅킬러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이거 엄청 공들인 모의고사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꽤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안 풀었으면 이거부터 먼저 풀고 가는 게 순서야.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난이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1회부터 4회까지의 난이도는 좀 적정했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어땠니? 2월 평가원에서 이 중간과 사이에 6월이 있었잖아. 2월 평가원 때 보니까 해설에서 얘기했지만 19번과 20번의 킬러 이 문제는 사실은 난이도가 높진 않았어요. 근데 은근히 여기서 시간을 많이 써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시간이 없어 못 풀어가지고 점수가 초토화된 상황이거든, 지금. 다시 여러분이 UR평가원을 풀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사실. 오케이? 꼭 한번 UR평가원을 다시 풀어봤으면 좋겠어. 그러다 보니까 자, 선생님이 시즌2를 준비했더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빅킬러를 조금 빡빡하게 내자. 알겠죠? 그래서 훈련하는 거니까. 그래서 빅킬러가 여기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더 있을 거고요. 그럼 킬러는 힘을 뺐느냐? 그렇지 않아요. 킬러 문항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시즌1에 비해서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풀었는데 아, 이게 너무 좀 어려운데 시간 내에 택도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어, 시간 내에 풀려고 하지 마시고 40분까지 잡고 푸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시즌1을 나는 안 풀었는데 그러면 이걸 풀기 전에 이거부터 푸는 게 더 좋겠어요. 여기도 사실은 만만치 않아. 근데 얘보단 얘가 그나마 조금 더 부담은 없을 거기 때문에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의 학습법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하나만 하면 지금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의고사가 거의 뭐 홍수거든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모의고사를 어, 파이널인지 알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대처한단 말이야. 풀고 아, 툴링과 확인하고 넘어가고 툴링과 확인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 지금은 아직 한여름도 오지 않았잖아요. 모의고사를 푸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어디가 약한지를 잡아내야 되거든. 그게 포인트인 거야. 킬러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니야. 사실은. 알겠죠? 킬러는 우리 상의, 최상의를 위한 그 친구들이 시간 내에 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 이거는 자신의 약점을 잡아내기 위한 게 첫 번째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B킬러 파트에 대한 1번부터 18벌에 대한 시간 관리가 되겠죠. 우리는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푸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럼 UR 평가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내가 시간을 끄는 단원이 어딘지를 잡아내셔야 돼요. 그쵸? 내가 아, 이 단원에서 누군지 조합 조합 있잖아요. AX, IZ가 누구니? 뭐 이런 거. 주기율이라든가 전자배치를 이용해서. 그런데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있는 뭐 있겠고 또는 보다 보면 농도 같은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경우도 있겠고 아는 동의원수에서 시간을 다 쓰는 경우도 있겠고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관리 아, 내가 어디서 시간을 많이 쓰는구나 그 얘기는 자기가 결국 약하다는 거거든 거기가 이거를 잡아내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안 잡고 매번 점수하고 35점 패스 그 다음 거 36점 또 푸니까 이번엔 뭐 31점 물고차를 계속 푸는 점수가 올라가나? 그거 아니거든. 모의고사 이게 내가 5회, 6회, 7회, 8회 내잖아요. 어떤 친구 있냐면 이틀 만에 다 풀었어요. 선생님 어저께 5, 6회 풀었고 오늘 7, 8회 풀었어요. 몇 점 맞지하는데 35, 37, 39, 30이요. 이 말이 되니 이게? 그러면 안 되잖아. 그쵸? 모의고사를 풀면 이렇게 해야 돼. 만약에 선생님의 화학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모의고사를 아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모의고사의 퀄은 내가 자부하거든. 근데 5회를 풀었어. 그럼 6회를 풀기 전에 하나만 해보자는 거야. 본인의 약점을 어느 정도 겸손하게 잡아야 돼요. 겸손하게. 그래서 이걸 풀기 전에 뭘 해야 될까? 한 소단을 한 챕터씩만 정리하고 풀라는 말이야. 뭔지 알겠니?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pH랑 POH 문제 여기서 틀렸어요. 오해서 그러면 에이 에라이 그리고 또 풀이지 마시고 여기서는 내가 다시는 이 pH, POH 안 틀리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pH, POH 문제 많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5개 한 10개는 다시 한번 풀으셔야 돼요. 그게 공부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까먹거든요. 예전에 푼 문제도 딱 보면 이거 내가 어떻게 풀었을지? 이럴 때가 많잖아. 사실은. 복잡한 농도 문제가 나온다거나 그래도 마찬가지고 동의 원소 양론은 더 한단 말이야. 그런 과정을 하나씩 거쳐주면 그게 공부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6회, 7회 넘어갈 때는 또 다시 한번 아 화학 반응 양적 계산 킬러가 아니라 요즘 정해져지 17번, 18번에 주로 많이 등장하는 기체 양론 표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실린더 그림 뜨는 거 있어요. 요즘에는 화학이 거의 정해진 위치에 4페이지가 거의 정해진 숫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잖아. 기체 양론 파트에 대해서 한 10문제 정도 풀고 다시 또 7회를 보고 이런 재미를 늘려가야 여러분께 됩니다. 문제를 빨리 해치운다고 성적이 빨리 오르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남들이 뭐 하니까 나도 저거 해야 돼. 그러면 안 되지. 아직 수능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실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의고사에 보는 건 사실은 그닥 도움이 안 돼요. 그게 어느 정도라고 본다면 모의고사에 풀었는데 25점 나왔네? 모의고사 푸는 걸 멈추셔야죠 당연히. 28점 나왔네? 멈춰야 돼요. 28점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과연 28점 나오는 이유가 킬러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2단원과 3단원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해줘야지. 잔소리한 것 같은데 걱정돼서 그래요. 아무튼 시즌2 모의고사 시작하니까 선생님이랑 열심히 푸시고 1회 해설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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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